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의 딸 김혜지입니다. 강동구는 서울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사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했을 정도로 환경이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과거 그렇게 살기 좋았던 동네는 현재 극한의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강일동 재개발로 현재 강동구 인구는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강동 주민은 매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강동구에 유입되는 동안 교통인프라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동역에서 나누어지는 반쪽짜리 5호선의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평균 9분이고 이 반쪽짜리 5호선이 하남으로 연장되면서 혼잡도가 180을 상회하는 지옥철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남양주와 구리로 연장되는 8호선이 개통되면 강동의 주민들은 또 다른 지옥철을 경험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버스가 대체제가 되지 않냐 물으신다면 버스 타고 잠실 가는 데만 1시간입니다. 강북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15분입니다. 이처럼 교통사정이 나쁜 탓에 강동은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인구가 이처럼 대규모로 유입되는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편의시절은 어떨까요? 가족들이 외식할 식당이 없어 하남시로 외식하러 갑니다. 스포츠센터며 도서관이며 모두 부족하여 인근 지역으로 원정 가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나 도서관은 모두 약 20년 전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이 지역은 약 1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중심부에는 동부기술원교육원부터 고덕양로원, 실입장애인복지관까지 이어지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시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 이 뒤편에 명일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위에는 그 흔한 분식집이 없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려면 거리에 있는 고덕역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도 하나 변한 것 없이 똑같습니다. 특히 동부기술교육원의 높은 담벼락은 주민분들께서 교도소 같으니 제발 좀 허물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 부지에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299세대 게다가 부대시설의 50%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인 골드빌리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동부기술교육원부터 실입장애인복지관까지의 복합부지를 개발한다더니 이제와서는 편의시설이 아닌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요. 지난 20년 동안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또 강동구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강동구민은 강동구에서 잠만 자라는 것입니까? 진짜 베데타운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저출생 시대에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강동구 학생수는 늘어 학급 과밀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순증순위가 서울에서 2위입니다. 아이들, 엄마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마땅한데 곧 완공될 실입 실버케어센터를 비롯해 강동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교육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라 그 취지는 이해하나 왜 하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중심부지의 골드빌리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왜 강동이 서울시장님의 첫 번째 실험지역이 되어야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주거복지시설을 만드시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덕 양로원 부지는 골든빌리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하고 동부기술교육원의 담벼락을 허물어 주민들에게 공공부지로 개방할 것을 강동구 50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